Hi, guys. This is How to Study Korean의 시기베어. We're going to do the same practice for lesson 5. Try to hear the word from lesson 5. I'm also going to add English translation so you can understand the sentences better. 안녕하세요. How to Study Korean의 시기베어입니다. 오늘은 lesson 5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 듣기를 해볼 거예요. 각 문장을 잘 듣고 단어를 맞춰보세요. 오늘은 영어 해석 또한 곁들일 거니 문장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가스레인지로 요리하는 것을 싫어해요. So I used the word 가스레인지 싫어해요, which is 싫어하다. 가스레인지로 요리하는 것을 싫어해요. No.2. 두 번째 문장. 매년 소풍으로 같은 박물관에 가서 지루해요. 매년 소풍으로 같은 박물관에 가서 지루해요. So I used the word 연, 박물관, 지루해요. which is 지루하다. 매년 소풍으로 같은 박물관에 가서 지루해요. 세 번째 문장. 저기에 안경을 끼고 마른 사람이 저의 형이에요. 저기에 안경을 끼고 마른 사람이 저의 형이에요. So I used the word 안경, 마른, which is form of 마르다. 형. 저기에 안경을 끼고 마른 사람이 저의 형이에요. 네번째 문장. 어제 오래된 가게에서 동생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So I used the word 어제, 오래된, which is form of 오래되다. 가게의 동생. 어제 오래된 가게에서 동생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자, 마지막 문장. 오늘 갑자기 비가 와서 신호등을 급하게 건넜어요. 오늘 갑자기 비가 와서 신호등을 급하게 건넜어요. So I used the word 오늘 비 건넜어요, which is 건너다. 오늘 갑자기 비가 와서 신호등을 급하게 건넜어요. So that's it for today. I hope this video can help you a lot. So I'll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또 만나요. Bye guys. Bye guys. Bye guys.